그들이라 더욱 알아보는 않고 우리 지역은 우리가 안전하게 지키다 라는 바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. 이의 임의원정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지역 주민의 대상으로 한국 현장 현황 및 재앙 분야 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박병권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길 태국연속과 연계하여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4회가 진행되겠습니다. 5월 27일과 28일은 국가위기 대응 단속으로 한국 현장에서 최후의 일요일 운영을 다 본 기회는 공유장비 및 동원 경력 지원체기 등과 국민별로 이동감에 표시 기회를 할 수가 있고 복진제로서의 기능도 발휘할 것으로 반응이 돼서 산지기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